K-POP이 프랑크프루트 한국영화축제에 소개되어 정말 진심으로 기쁨이네요 리마커블과 프로젝트 K가 함께 주최하는 K-POP 댄스 콘테스트에서 한국 K-POP의 묘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싸인시드를 준비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니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곧 만나도록 합시다 리마커블 화이팅! 프로젝트 K 화이팅! 갓세븐 화이팅!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화이팅! 또한 지만